고고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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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혼자 못 올랐다 어제 아침에는 8시 조금 넘어서 산책을 하더니 오늘은 9시가 넘으니까 산책을 하네요 뒤로 보이는 호텔이 저희가 셔븐에 와서 묵은 호텔인데요 너무 고풍스럽죠 그리고 호텔 이름도 킹쌈 그리고 안에는 다 리모델링을 해서 목욕탕이고 뭐고 다 최신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안에 가구는 하얀색 한국에서 보는 까사미아 옛날 까사미아 그런 까사미아 붕에 침대하고 암홀하고 이런 체스트가 있구요 바닥은 카펫인데 너무 깨끗해요 창문이 너무 예쁘고 창문 옆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영국에서 이런 호텔에서 한번 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런던에서도 우리가 거의 100m 간격으로 하나씩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냥 우리는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을 안 했어요 아직도 전화가 있나 그랬지 어 그리고 텔레폰이라고 좀 많이 써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 여기 셔본에 와서 발견한 이 전화박스는 이렇게 디퍼블리레이러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지? 왜 영어가 아닌 이상한 말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공중전화인가? 어 안에 응급처치 기구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1번 콜포헬프 하고서는 999 911 아니고 999 눌러라 CPR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이 기계를 쓰라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 이번에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 안 없애 안 없애 그러니까 이 전화통을 안 없애고 공중전화 박스를 안 없애고 이걸 이렇게 이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버리기 싫어하는 거 같아 어제 정화씨 말이 어 웬만한 집은 5,600년 그리고 새집이 더 싸대요 새집 산다 그러면 안 산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새집에 살고 부자들은 500년 된 집에 산대요 지금 여기 동네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12세기에 만들었고 어 그냥 지금 여기서 여전히 예배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무슨 어디 어디는 16세기에 만들어졌고 다 이렇게 써있어 길과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뀐 거야 맞아 그렇지 대박이야 진짜 야 하여튼 뭔가를 지킨다는 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인 거 같아 그치 뒤에 돌담벼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담벼락 사이로 풀들이 엄청 크게 자라고 있어요 나문지 풀인지 야생화가 무지하게 자라는데 담이 상한다고 웬만하면 여기에다가 위드킬러를 뿌려서 죽일 것 같은데 얘네들은 그냥 둔해요 이 돌담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뜻인가 아 그런데 너무 고즈넉한 길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돌담길 이 나무로 만든 터널같이 생겼잖아요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도 베지 않고 차들이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동그랗게 동굴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모든 도로에 있어요 이렇게 길게 아주 긴 거리가 이게 하늘이 이렇게 가린 상태로 그냥 마구 자라게 두는 거예요 이런 보존이 엄청난 거 같아 오 세상에 이야 보이죠 동화같은 정말 시골 조그만 마을이에요 호텔도 저희가 무군데 그거 하나인 거 같은데 옛날부터 그렇게 한자리에서 있어서 동네 사람들의 친척 친구가 오면 그 집에서 그 호텔만 쓰는 거죠 이거봐 쓰는 문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면 여기 철문으로 대문이 또 있어요 여기로 쓰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거 보이시죠 담을 어떻게 했는지 이 나무 잘 보이실려나 뒤에 저게 나무야 나무 계속 잘라서 저렇게 커진 거죠 그래서 나무 사이에 막 엄청난 풀이 자라도 그냥 내버려 둬요 풀하고 나무가 같이 자라서 벽이 된 거죠 신기한 노릇이네요 영국인이 이렇게 산다 라고 단정적 말할 순 없지만 분명한 건 옛날 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고치면서 산다 확 부셔버리고 새 거를 짓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여튼 정화씨네 집도 들어가 보니까 부엌하고는 너무나 리모델링을 잘했고 집은 500년 됐다 그래서 지붕에 뭐 이상한 이끼가 확 껴있고 이런데 그런데 사는 거는 그 안에 사는 거는 신식으로 산다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 벽돌 담을 걸어가는 것도 너무 멋져요 우리 담을 끼고 그냥 슬슬 아침에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2시간 운전해서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나간 엑시스를 놓치고 들어온 동네에서 그냥 주저앉자 밥이나 먹자 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괜찮은 데를 찾은 것 같아요 한번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 중에 처음으로 코스타 커피에 집에 들어와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에는 정말 처음 들어왔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스타벅스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도 발발하고 유럽의 스타벅스 코스타 커피라고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라떼를 시켰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인지 아세요? 이게 제 손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세숫대야만한 진짜 냉면 냉면 엄청 큰 라떼가 나왔어요 한 손으로 들지도 못해 이 라떼컵 두 손으로 들어서 마셔야 되는 러블리 라떼 와... 퓨즈 라떼 퓨즈 라떼 퓨즈 라떼 퓨즈 라떼 퓨즈 라떼 맛은 좋아요 근데 이거 다 마시면 가다가 화장실 엄청 깊어요 마요네즈 에그 샌드위치를 갖고 왔는데요 계란을 살짝 잘라서 이렇게 넣고 마요네즈 맛은 거의 안나서 소금 안 친 계란을 빵에 싸서 먹으니까 종이 맛이 나네요 버터를 발랐어요. 그래서 버터맛으로 먹습니다. 그거는 맛있어? 재료가 좀 덜 들어간 느낌? 베이컨은 바삭해야 되고 레러스 조금 들어갔고 진짜 눈꽃만큼 들어갔다. 조메일로도 조금 들어갔어요. 안그래도 정화가 프랭차이즈에 가면 종이 맛이 난다 그랬어. 죽기 전에 꼭 봐야하는 절경 중에 하나라는 Seven Sisters Clips를 보러 왔어요. 일곱 수녀 절벽이라고 말하면 되는 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바다가 보이는데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무슨 설명이 제대로 없어요. 여기로 가면 이것이다 저기로 가면 저것이다 라는 설명이 없이 찾아올려면 너희가 알아서 찾아와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도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잘 보이는 뷰포인트가 있다고 먼저 다녀가신 분들이 써놓은 걸 보고 온 거지 안그랬으면 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하얀 절벽이 여섯 명의 수녀라는 뜻이지 특별한 건 없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광활하게 펼쳐진 목초 위에 하얀 점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양인데 얼굴이 까만 양이에요. 얼굴은 까맣고 진짜 귀여워요. 근데 좀 몸통은 하얗하기보다 누리끼리 하고 그런 양들이 세븐 시스터즈 절벽을 바탕으로 한 곳에 정말 평화롭게 너무나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뷰포인트에 작은 벤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감상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풀들 이야 이 절벽과 해변 앞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어? 케이크하우스 어? 한번 들어가볼까? 케이크하우스라고 되어 있대요. 여기 토요일 일요일 날 10시에서 5시까지 티앤케익 판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도 데리고 와도 된다고. 티하우스를 들어가는 아주 작은 골목입니다. 이야 꽃도 너무 예쁘고 언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나 작은 디저트와 티를 파는 스튜디오에요. 그러니까 도자기 공방. 와아 제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도자기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바쁘고 흠 너무 오랫동안 입고 살았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스타일의 가장 좋아하는 칼런데. 이 컵이 이거는 작은 초를 태우는 향. 향을 태우고 한동안 이게 정말 도자기하는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여기다가 향을 넣어서 태우고 여기는 향이 들어가고 향제가 들어가고 저게 세븐 시스터즈 클립. 이야아 언니 피날레를 이렇게 우리가 끝내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여행이 너무 알찼잖아. 음. 마지막에 또 온다다 힐링을 하면서 여행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잠시. 어. 근데 우린 참 다양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 이번 여행에서. 음. 산에도 올라가고. 바다도 올라가고. 도시에도 가고 시골에도 가고. 한번 복귀를 해보고 싶어요. 여행이 어땠는지. 지금은 막 너무 행복이 충만한 마음이라. 막 좋은 생각만 나는데. 어. 복귀를 한번 하고. 다음번 여행 계획을 짜면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사실 자유여행을 준비하면서 되게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어.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맘에 안 드는 지역에 갈 수도 있고. 뭐 음식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에 대해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스무스하게. 어. 일주일이라고. 근데 그거는. 여행을 갔을 때. 이런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 힘을. 배려를 하고. 그치. 그것만 있으면. 큰 문제가. 그동안은 아주 각동만 하던 사람들이.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지. 맨날 마치를 같이 지나는 거 아니야. 잔을 마치 타고. 먹기도 같이 먹고. 진짜. 열을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가. 정말에. 아. 재산한테 저런 거 보여야겠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왜 저래. 왜 저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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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와 진짜 대양이다. 대양 이런데를 막 보고 가잖아. 그러면 막 책을 읽고 싶어지는 거 그런 거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한 번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틀란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있습니다. 이번 여행에 대해서 소감 한 마디씩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언니 잡고 잡고 언니가 잡아야지. 소감? 나는 너무 털렸어. 뭘 털렸어? 나에 대해서 너무 영혼을 탈탈탈 그게 다야 언니? 그게 다야. 그리고 여행 다니면 너무 좋았어요. 중간중간 우리가 좋았어. 너무 영광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 빠진 거 없이 이제는 뭐 피곤한 것도 다 집어려고 너무 좋은 시간을 많이 잘 가졌다. 생각이요. 여행은 역시 즐거구요. 그리고 다녀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어떤 라이프를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왜 생각했냐면 우리가 막 이렇게 시골에 다니고 있는 데는 정말 뭐 여자들이 막 정원 가꾸면서 정말 분위기가 사이고 막 이러고 갔잖아. 근데 또 공항원 세우니까 시간당 페이 받고 뭐 뭐 유니폼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초이스가 없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게 또 자기 선택한 거 그러니까 내 선택에 따라서 굉장히 특별한 많이 살 수가 있구나 알았어요. 네. 전 털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같이 먹고 자고 걷고 보고 생각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할 때 다 털릴 줄 알았구요. 하하하 그리고 이 양쪽에 자 언니들을 잘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꼭 붙어 있어야지 그랬어요. 하하하 저는 여행 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걱정보다 사실 부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니까 남편들 걱정 많은데 근데 되게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굉장히 잘 다니셔서 의외라고 하기가 의외라고 하니까 좀 뭐 그럼 어떻게 생각한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걱정을 했는데 그게 어 전혀 걱정 뭐 기울였다는 거 그거 있구요. 또 하나는 이번 여행에서 그 영국의 시골의 삶을 고르고 나서 히드로공항에 왔는데 마치 어 타임머신을 사고 얻고 갔다 오거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너무 비현실적인 바이러스 나의 모의 고 어떻게 하는가? 실제로 좀 보는 여행. 요즘 MZ세대들은 다 그런 여행을 한다고 하던데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게 그리고 훨씬 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배울 걸 많이 준다. 그런 생각을 한 그런 여행이었어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사실 지금 몰라요. 그죠? 어떤 형식으로 나가게 될지 몰라서 우리 돛나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것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럽게 계획된 거였는데 가지고 가는 보람이나 충만함은 엄청 크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분들과 함께 이런 자유여행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제 돌아갑니다. 저희 이제 돌아갑니다.